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 계속되는 기침과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김기침 씨 김기침 씨와 같이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일반 환자 의료진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응급실 외벽에 잘 부착된 안내판 지침을 확인한 김기침 씨가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기구역에 준비된 전화기를 통해 병원 내부의 증상 및 해외 방문 이력 등을 공유한 뒤 대기소에 마련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의심 환자를 확인하는 의료진은 반드시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환자의 체온과 증상을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합니다 이후 보건소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는 대기 장소에 머무르도록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안내판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응급실로 들어섭니다 이런 경우에는 트리아제 간호사가 의심 환자의 증상, 감염 환자와의 접촉 여부, 해외 방문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대기 공간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환자로 분리합니다 의심 증상이 없어 일반 환자로 분류되어도 접수처에서 다시 한번 철저한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접수처에서는 14일 이내 여행 이력이 나오는 DUR 시스템을 통해 의심 환자의 해외 감염 위험 국가의 체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래 접수처 역시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만약 감염 위험 국가의 방문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다면 의심 환자로 분류하여 대기 공간으로 다시 안내합니다 앞에서 보신 3가지 방법을 통해 신종 감염병 의심 환자를 사전에 원천 분리하고 분리된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 후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이 심각하여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압격리실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처치를 진행합니다 만약 원내 일반 구역으로 환자를 이동시켜야 할 경우에는 음압 들 것을 이용합니다 이후 보건소 차량이 도착하면 역학조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자를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계합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서울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반 병원에서 신종 감염병 대응 현장을 중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